철저준비 일사천리 그래도 참 며느리가 사라지자마자 그거를 다시 못 돌아오게 그냥 죽음을 기정사실화해버리는 게 좀 치고. 그런데 또 의견도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크게 너그럽게 봐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용서해줄 테니 목숨이나 부지하거라. 며느리 사랑은 샤부지라고 살려주기 위해서 나름 고도의 전략을 짠 거는 아닌가 본데요. 우리 안 뺐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게 명상황후를 찾아서 지금 계속 막 다니는 중이니까 이미 죽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흥선대원군과 며느리의 사이는 아주 안 좋았던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왜 틀어진 걸까요. 그래서. 네. 유문의 카더라 통신입니다. 흥선대원군과 명상황후가 등 돌린 결정적인 이유. 바로 상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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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깔아주세요. 제가 시긋바람이 잘 안됩니다. 명상황후는 고정과 결혼한 지 5년 만에 귀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잃게 됩니다. 항문이 막힌 쇠향증이라고 하는데요. 원자를 살려주세요. 명상황후가 임신했을 때 대원군이 준 산삼을 먹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저도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풍문은 유문에게. 진실은 전문가입니다. 확인해 주시죠. 야삼입니다. 소양증과 산삼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명상황후를 공격했다고 의심받는 사건이 따로 있잖아요. 1874년. 명상황후의 양오빠인 민승호 집에 의육매 상자가 배달된다. 잠중에 그건 왜 부득부득 여시려고 합니까. 됐다. 상자를 열자마자 폭발했다. 명상황후의 친정 식구를 노린 폭탄 테러. 이 사고로 양오빠인 민승호는 물론 친정어머니와 조카까지 목숨을 잃고 마는. 명상황후는 사건의 배후로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을 의심한다. 나는 창작더미 대신 가시덤불 위에서 잠자며 쓸개를 심는 대신 뼈에 사무친 원안을 마실 겁니다. 이에 갚아드리고 말고요.